안녕하세요. 한국예술원 장현숙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화성학입니다. 음악에는 리듬과 멜로디, 화성, 이 세가지의 3요소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조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면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뒤에 조표가 붙죠. 이 조표에는 샵과 플랫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우는 샵이 붙는 순서, 파도, 솔레라미, 시, 그리고 플랫이 붙는 순서, 시밀아래솔노파 이렇게 해서 조표가 정해지면 메이저키 장조와 마이너키 단조가 정해집니다. 메이저키 장조와 마이너키 단조는 나란한 조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조는 단삼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단삼도라는 것은 뒤의 음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정, 음정이란 음과 음의 사이, 음과 음의 간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도에서 도, 자기 자신과 한 옥타브 위에 도에서 도까지, 총 1도에서부터 8도까지 있습니다. 피아노에서 살펴보면, 도에서 도, 자기 자신은 완전 1도, 완전 음정 1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레, 지금 보면 반음이 하나도 없는 온음의 관계인데요. 이 도에서 레까지는 장음정, 장 2도라고 합니다. 도에서 미까지, 도에서 미까지에도 지금 반음이 하나도 없죠? 이 도에서 미까지도 장음정, 장 3도, 도에서 파까지, 지금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도에서 파까지는 완전 음정, 완전 4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솔까지,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음정, 완전 5도라고 하고, 도에서 라까지 반음이 하나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장음정, 그래서 장 6도, 그리고 도에서 시까지 반음이 하나 있고, 이 부분도 장음정, 장 7도라고 하고, 도에서 도까지,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이 도에서 도까지는 반음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이것은 완전 음정, 완전 8도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음정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정은 이렇게, 완전 음정, 장음정. 완전 음정에는 1도, 4도, 5도, 8도. 장음정에는 2도, 3도, 6도, 7도. 이렇게 네 가지씩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반음이 더해지거나, 그리고 빠지거나, 해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해서, 이제 증음정과 간음정, 이렇게 음정의 이름이 바뀌는데,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증음정. 증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겹증음정.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줄면 감음정. 감음정에서 반음이 줄면 겹감음정. 그리고 아까 외웠던 장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증음정. 증음정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겹증음정. 아까 완전에서는 바로 감으로 갔는데, 장음정에서는 단음정이라는 걸 거쳐서 간음정으로 갑니다. 이 음정 관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외우고 있어야, 음정에 대한 계산을 하는 데 조금 용이하니까, 함께 다 자라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정 문제는 첫 번째, 음정의 숫자 세기. 피아노에서 살펴보면 레와 솔까지. 근데 여기 샵이 솔에 붙었죠. 이 임시표가 붙은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번, 음정의 숫자 세기. 1, 2, 3, 4. 사도겠죠? 사도면은, 지금 보니까 레에서부터 솔까지 반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사도, 완전 사도이죠. 그러면, 아, 완전 사도인데, 마지막으로 솔에 샵이 붙었으니까, 그 임시표까지 계산하면 반음이 늘었죠. 그러면, 완전 사도에서 반음이 올라간 증사도, 증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다양한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에서 라의 플래시 붙은 이 음정을 함께 풀어볼게요. 도에서 라까지는, 아까 살펴보았을 때, 6도는 장 6도, 장음정으로 볼 수 있죠. 장 6도에서 지금 위에 라의 플래시 붙었습니다. 그러면 장 6도에서 반음이 내려갔으니까, 단 6도, 단 6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샵에서 도까지의 음정을 살펴볼게요. 파에 샵이 붙었는데, 우선 샵은 떼고, 먼저, 이 음정으로만 계산하면, 파에서 도까지, 완전 5도, 즉, 반음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 5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샵이 아래에 붙으면, 간격이 파에 샵이 붙어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음정에서 반음 내려가면, 감 음정, 감 5도가 되겠죠. 네, 이제 세 번째 문제. 이건 낮은 음자리표인데, 낮은 음자리표, 지금 한옥타브 내려가서, 미에서 라, 근데 두 개 다 플래시 붙었는데, 먼저 계산할 때는, 임시표를 지우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지우고, 미에서 라까지, 미에서 라까지는, 사도이고, 즉, 반음이 하나 있어서, 완전 사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음이 내려가고, 똑같이 플랫, 라에도, 위에도 똑같이 플랫이 붙어서, 반음이 내려갔어요. 어차피 같은 포지션에서 반음씩 내려갔기 때문에, 완전 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에서, 미에 플랫이 붙었는데요. 파에서 미까지, 지금 반음이 하나인, 장칠도죠. 장칠도에서, 위에, 미의 음정에, 지금 플랫이 하나 붙어서, 간격이 줄었으니까, 단칠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정에 대해서, 음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또, 잊지 말고, 음정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